자구리공원 자구리공원이 말도 멀리 있네요 자구리공원이 말도 멀리 있네요 자구리공원 나 가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멀리 있네요 아기 3명 저기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아기 3명 아기 3명 보이죠 아기 3명 보이죠 아 저기 저기 저 앞에 올까요 저기 이렇게 인사 인사하는거 인사하죠 뭐 이정도는 뭐 대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공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 여러분 성공입니다 성공 이 정도면은 우리 홍보를 다 했으니까 여기서 방중에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세계 최초 국내 최초는 아니지만 도민최초 도민최초니까 도민최초 맞나? 아니다 도민최초는 아니겠다 감소리 하신 분 있으니까 아 근데 bj중에선 도민최초인가 도민최초 도민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대단한 맨 형님도 나중에 서울 가서 해보십죠 형님은 기본 한 500달에는 나올거 같아요 오늘 제가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착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학생들이랑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완전 대성공이야 대성공 아 신림동에서 하려는다고 아 왜 저 명동 같은데서 하시죠 왜 오늘 가기전에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능력 스킬 거짓만이 가능한거에요 거짓 아 이렇게 우리 우리 착한 학생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자유시간 쉬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쉬는 시간을 주고 있을거에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자유시간 양쿤 형님 홍대에서 가자 홍대 가자 홍대 가자 홍대 가자 홍대 가자 홍대 가자 홍대 홍대 가자 가자 아 오늘 시간 페레이드? 펄엘드? 펄엘드 좀 오래가는 것 같아 펄엘드가 좀 오래가 펄엘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펄엘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냐 그 그 펄엘드 그 펄엘드 지금 사람들 말해 사람들이 이렇게 펄엘드 많이 하잖아요 매니저 채팅창에서 퍼레이드 얘기 나오는데 퍼레이드 지금 하고 있어요 퍼레이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니저 채팅창에서 퍼레이드를 많이 해라 퍼레이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도 흔들려주고 퍼레이드를 많이 해라 저기 앞에서 지금 저 앞에 거의 다 왔네요 자구리 공연이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저기서 조금 이렇게 뭐 좀 합시다 우리 뭐 좀 합시다 우리 저기 다 왔어요 이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제가 못해요 차 뒤에 따라오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앞에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아 근데 목이 마른데요 여러분 나 목말라 나 여러분 목말라 목말라 잠시만요 너희도 비껴서 하라고? 차마 참고 뭐 참아 아 참으라 목말라 목말라 참으라고? 거지가 아 참으라 목말라 잠깐만 잠깐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떡해 어떡해 아 그래도 좀 올랐네 5명 6명 왔네 아까 2명이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재밌게 올라가겠다 1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나처럼 안 돼 알았지? 아 그래? 나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잖아 이렇게 원전까지 와서 제가 제주시에 원전까지 왔거든 원전까지 와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처럼 안 되려면 딱 봐서 저 사람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힘들게 돈 벌고 있어 정말 힘들게 돈 벌고 있어 정말 힘들게 돈 벌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아 이제 가네 근데 보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한 경도생 몇 명? 저희 사망전 140 정도인가 한 44명 그냥 두근만 중간까지 저요 한 117대까지 한 155살을 타라 어 점점 잘하고 있어 어 점점 잘하고 있어 난 중간까지만 올라가면 돼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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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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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지금 막 손에 어마어마하게 들려있으니까 거의 자구리공원 다 왔어요 자구리공원에 저쪽으로 다 왔거든요 사람들이 재밌어요 아 그쵸 찍어주면 괜찮은데 돈다 돈다 거의 머리카락이 있네 머리카락이 들으러 가 머리카락이 들으러 가고 탈모아니에요 탈모라고 하고요 탈모아니에요 탈모아니에요 잠깐 잠깐 제가 이거 핸드폰 탈모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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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만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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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하이 하이 아이고 수고하셨다 아 좋다 아 지금 몇 퍼센트지? 아 지금 56% 아 퍼레이드 괜찮다 아주 좋아 국내 최초 자 그만해야겠다 아 예 그만할게요 너무 신이 나서 했던 말 또 해지네 너무 신이 나니까 오늘은 그냥 축제로 즐깁시다 오늘은 그냥 뭐 뭐 알죠? 알으니까 축제로 즐겨요 그냥 축제로 그냥 즐기고 사람들 오면은 그냥 아이고 우리 소광수다 이렇게 나 각설이 왔어다 나 각설이 왔어다 아 저기 다 된 여러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쫙 보면은 쫙 펼쳐져 있죠 아 감사합니다 쫙 보여야죠 여기 쫙 보이면 저기까지 쫙 있어요 쫙 있으니까 축제에 거지가 빠지면 안 돼 항상 거지가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축제야 거지가 거지가 여러분 축제에 거지가 빠지면 안 돼 앞으로 뛰어간다 시시 앞으로 더 뛰어가요? 어디까지 뛰어가 여기 사람들 많이 있어 쫙 있어요 여기 쫙 보일까요? 저기 앞에 보면은 짱 많아 사람들 많죠 여기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 아 아 잠깐만 이거 아 나 뭐 좀 정리 좀 하자 아 힘들다 힘들어 아 별풍선이라 한다 이거 나 뭐 좀 잘 녹자 핸드폰 좀 잘 녹고 박설이 박설이 리액션한다 아 잠깐만요 뭐 좀 놓고 뭐 좀 놓고 네 자 우리 애들 따라가야 돼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빨리 따라가야 돼 우리 학생들 있는데 따라가야 돼 이거 아 제가 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풍선이 그 풍선을 조금 뭐 해야 될 거 같아 이탈릭 어서오 아 간다 아 뭐 좀 하려고 하면 가려고 하네 아 어서오세요 참새나라 삐잉 참새나라 삐잉 예 퍼레드중이에요 보시면은 저기 저 뒤에 아 안 보이죠 뒤에 딱 보이죠 퍼레드 아 머리가 왜 이렇게 그러지 탈모 탈모 우렁이님 탈모 탈모 풍선 좀 날렸으면 좋겠는데 탈모 증상 보시면은 뒤에 따라오죠 뒤에 따라오는 분들 보이죠 대정 여기는 중문 저는 중문도 아니고 대정도 아닌데 원래 표선이거든요 표선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표선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많죠? 엄청 많아요 사람들 엄청 많아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오늘 사람들 많이 왔네 불금이라서 사람들 많이 왔죠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사람들 엄청 많아 한번 봐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아 딱 볼까요? 엄청 많죠? 사람들 엄청 많아 전주에도 사람 엄청 많죠 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저 앞으로 가고 있어요 한 6시 몇 시 되죠 여러분? 몇 시에 한번 몇 시인지 좀 올려주세요 6시 됐나?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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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분 5시 42분 거기 들어가네요 야야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하고 우리도 같이 들어갈까요? 그냥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지 말고 그냥 이리로 바로 가죠 그냥 우린 따로 이렇게 옆으로 갈게요 네 아 이걸 어디 버릴 데가 없나? 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어디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아 축제하는 쪽으로 가라고요 아 축제하는 왼 남자분이 얻고 계시네요 자 파란 우선이 일상적입니다 자 중문동 제주발방에 아니 근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중문동 중문동 곱쌌리로 끼워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어디갔지? 아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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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있네 여기있네 여기 여기있네 여기 다시 다시 갑시다 우리 다시 곱쌌리 끼워야 되는데 이렇게 곱쌌리 끼고 곱쌌리 끼고 곱쌌리 끼고 곱쌌리 끼고 곱쌌리 끼고 자 이렇게 곱쌌리 끼야 돼 자 8번째 중문동 중문동입니다 어? 이거 뭐야 중문동 8번째 아 닥설이가 있네 닥설이 있어 꼭 닥설이가 또 있어 닥설이가 두명 있네 두명 닥설이가 두명이야 각사리가 두명이야 뭐지 보여드려야 돼 각사리 각사리가 보이네 각사리 두명이네 각사리가 두명이야 두명 나도 나오나? 일단 이 형도 이렇게 하고 숭문동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릴때가 없나? 쓰레기 버릴때가 없나? 야 한 6시에 2시간 걸렸다 아니다 1시간 한 10분 걸렸네요 물 먹고 싶은데? 물 먹을때가 없나? 물 뭐 사먹을때가 뭐 사먹을때가 없나? 뭐 사먹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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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버릴때도 없어 안타김밥 그래서 물 구걸좀 하자고? 알겠어 물 구걸 물을 어디서 구걸할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방수하는 사람인데 방수하는 사람인데 물 하나 좀 얻어보십니까? 물 한 잔만 얻어보십니까? 감사합니다. 물 한 잔 얻어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사장님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이렇게 하나 얻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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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얻어먹었고 물 하나 얻어먹어서 가시네.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어 성공! 오늘 100% 성공이야. 100% 성공이야. 100% 성공이야. 100% 성공. 100% 성공. 아니 근데 이거 버려야되는데 여러분. 이거 버려야되는데 버릴때가 막당이 없네. 쓰레기통이 없나? 그러면 일단은 그 쓰레기통이 없나? 이런거 버릴려고.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일단 풍선도 일단 버렸겠다. 손이 가볍네요. 이제 손이 가볍고 네 안덕면. 안덕면 오고 막 난리가 나네. 일단은 안덕면도 있고 막 몇 이상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죠? 절로 갈까요? 어디로 가죠? 절로 갈까요? 일단 일단 한번 그 축제 있는데 가보죠? 그러니까 축제 있는데 저쪽으로 가야되나? 축제를 막 저쪽 저쪽까지 가시는거 같은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같이? 우리 따라 우리 따라 절로 가자. 우리 저쪽으로 가는걸로 하고 아 알리? 아 바쁘다.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아 어서오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 70리축제에 예 우측에 천막은 뭐냐구요? 저쪽에요? 아 저쪽 우측 천막? 아 어디 천막 말씀하시는거지? 예 예 오늘 얻어먹었어요. 아하 아 그냥 예 얻어먹고 그냥 예 아 아 아 근데 해려고 했는데 그 사장이 뭐 바빠서 예 바쁘니까 제가 그 좀 뭐하기 좀 그렇더라구요. 미안하다 막 막 손 있는데 막 바쁜데 제가 하는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예 여기 여기는 뭐 사람들 많이 구경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고 예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일단 그 사람 좀 보이는 데서 한번 리액션 한번 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리액션 한번 갈게요. 네 리액션 한번 갈게요. 리액션 여러분 알았죠? 네 자 여기서 리액션 예 아 그냥 요렇게 여기다 많은 쪽으로 가라고요? 여기 다 사람 많아요. 여기 사람 많고 네 사람 많고 네 사람 많고 사람 많고 하니까 네 사람 많고 하니까 사람 많아요 여기 어떤거 할까요? 우리 우리 오랜만에 우리 우리 동바스티 한번 갈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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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사람 많은데 가서 한번 숨추고 이거 하나 먹을게요. 원래 학생들이 죽어. 감사합니다. 이거 쓰니까 괜찮네.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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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사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등이에요. 제가 오늘 1등이래요. 사람들 저리로 가네요. 왜 저리로 가지? 여기 다 집합을 하는 데 같아요. 여기서 리액션 하는 게 딱 괜찮은데 사람들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못 하겠네. 사람들이 저쪽으로 왜 가는 거지?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좀 해야지. 우리 학생들 어디 있지?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의 인사 좀 해야 되는데. 아 다른 분들 다 가버리네요. 일단은 여기가 가버리니까 저희는 우리 절로 다시 한번 갈게요. 일단 인사를 나누었으니까 학생들한테 인사 나누었고. 우리 중문중 나중에 중문중 사랑해 주십시오. 중문중 할게요. 학생들한테 중문중. 학생들한테 중문중. 학생들한테 중문중. 학생들한테 중문중. 학생들한테 중문중. 아 우리 어 서 오십시오. 우리 놀잼 형님. 나랑 놀잼? 해 reduced, 나랑 놀 거면 이리 오십시오. 나랑 놀재, 해명 이리 오십시오. 여기 와서 저랑 리액션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리액션. 리액션을 좋아하는 희망이. 리액션을 좋아하는 희망이. 보니깐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나중에 아직 동들 다 안아버리니까 조금만 더 나중에 있다가 여기서 가운데서 리액션하기 딱 괜찮은데 저기 막 지금 퍼레이드 해버리니까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차 오나? 차들 오나? 아 저기도 같이 놀아야되는데 같이 놀아야되는데 보시면 완전 신나죠? 신나죠? 아 외래동이야 외래동이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샀네요 외래동에는 가면 쓰고 외래동은 가면 쓰고 이렇게 가면 쓰고 딱 있네요 가면 쓰고 가면 쓰고 딱 있네요 서호동 막 다 있고 외래동 다 있네요 서호동 서호동 박수로 맞이하십쇼 박수로 맞이하십쇼 전형이 함께 있는 마을 서호동입니다 서호동 지장샘 손발천 가시머리 생물도 등 예부터 물이 풍부한 서호동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제주광교래 시원지로서 여기 보니깐 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뭐 건강 체크하는데 공영 뭐하는데 이렇게 뭐 사있어요 뭐 드론 아카데미라고 드론 아카데미도 있고 뭐 스티커 붙이기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쩌툼에는 뭐 사주도 볼 수 있는데 네 디카도 할 수 있고 스티커도 할 수 있고 드론 예 나중에 먹을 거 치십리 향토 여기 음식점들 보면은 음식점들 여기 와서 사람들이 와서 막 먹잖아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낙수 음식 같은 것도 일단 예 통상 세마을 분유해서 지금 많이 뭐 하는 거 같은데 예 일단 여기서 막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토족 음식 예 많이 이렇게 하는 거고 축제 여기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여기 많은 거 같아요 일단 어 감귤박람회 나중에 감귤박람회도 있으면은 감귤박람회가 11월 7일날 어 이렇게 한다고 안해요 박람회 박람회 11월 7일날 박람회도 한다고 하시네요 예 여기 머튼 가지고 아 아 여기 스님이네 스님 bn 에어 여어 스님이세요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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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영환이 어디있죠? 스님이 스님이세요 스님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많이 뭐하네 여기가 서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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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리액션합니다 지금요 여기 70리축제라고 하는데 있는데요 70리축제 여기 뭐 뭐 MBC 여기 막 다양한게 많은거 같아요 뭐 캐릭터같은거 만드는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캐릭터 만드는데도 있어요 캐릭터 만드는데도 있고 뭐 다양하네요 다양해 뭐 마켓도 있네요 막 마켓이고 메밀육성 사업하는데도 있고 막 많네요 동백열쇠 뭐 그런거 쫙 있어요 여러분 자구리 마켓 뭐 이런거 딱 있고 다 있네요 나중에 앞에 보시면은 여기 저기서 무대에서 막 초록 열쇠 번취의 운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 본양당 전설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빵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농 기농 한번 생각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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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뭐 여기 고치 이arena 이미 앤 로 내 바람개비, 남들기, 제주, 바다캔 이런거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고 아무데나 들어가자구요? 아무데나 들어가자구요? 아무데나? 먹을 거라도 좀 먹을까요? 여러분 먹을게 있네요 먹거리마당 먹거리마당 이라고 유용자의 소떡 뭐 그런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 뭐 홍보할만한게 딱히 뭘 홍보해야 되죠? 여기서 춤을 춰야되나? 손마사지 여기 신기한거 하나 있네 신기한거 여기 뭐 신기한거 하나 있어요 신기한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날리는거 아 이거 날리는겁니다 이렇게 날리는거 이렇게 이렇게 날리는거네 아 기구나 손떡 하나 얻어 먹자구요? 제가 한번 그 어 한번 얘기해 보고 안되면은 한번 얘기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떡이 어떤거죠 소떡소떡이? 아 그런군요 아 제가 제가 그 그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하는데 아시네 아프리카TV라고? 아 그거 하는데 그 방송 여기 뭐 홍보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홍보할 겸 아예 안나오는데 안나오는데 좀 홍보를 하면은 싸게 해주면 안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싸게 해주신데 제가 그냥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일단은 홍보 겸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그 뭐 따로 그 장사를 하시나요? 아니에요 저희 프리마켓으로 아 지금 여기 사장님네가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프리 자구리 아 자구리 프리마켓이라고 사업을 하시는거 같아요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오면 이영자 소떡소떡이라고 이렇게 그 맛있는게 있어요 맛있는게 있고 네 그럼 뭐 그 마켓을 마켓을 뭐냐 그 홍보에서 장사하는거 아 여기 자구리에서 한달에 두번정도 이렇게 이영자 소떡소떡이라고 뭐냐 뭘 한대요 장사를 하신대요 아 나중에 뭐 두달에 한번씩이나 두달에 한번씩이니까 한번 뒤에 대신하면 여기 자구리 공원에 오셔서 나중에 이영자 소떡소떡이라고 여기 자구리 프리마켓 자구리 프리마켓 네 먹거리 네 네 아 얼굴은 나오면 안된대요 본인이 얼굴은 나오면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뭐만 할게 일단 얼굴은 나오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우리 그 우리 시청자가 시청자들이 한번 그 사장님 얼굴 보여달라니까 안된다고 제가 했거든요 안된다고 홍보 홍보했으니까 나중에 두달에 한번 여러분 자구리 공원에서 장사를 하신대요 소떡소떡이라고 나중에 하시니까 한번 놀러와서 한번 끈절하자고요 아예 공짜로는 안되죠 당연히 싸게는 해주신대요 여러분 싸게 해주시라고 하니까 카드도 되나요 아 이거 얼마죠? 3,000원 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000원인데 2,000원만 주신다고 해서 네 이건가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이거 소떡소떡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야 이영자 소떡소떡인데 네 이걸 좀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 먹어 먹어 해봐 먹을래? 한번 이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소떡소떡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먹어볼거고 네 사장님 좀 이따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원도 네 추원도 네 추원도 네 추원도 도로를 거주십시오 무대 아닙니다 무대 아닙니다 무대 아니에요 도로를 거주시라고 도로를 거주시라고 무대 아닙니다 무대를 봐 도로를 거주세요 도로를 무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먹을게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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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아예 일단 앉아서 먹을게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 추방도입니다 우리 우리 한 번 더 길이 부주 일 깊지 나 너 뵙 다 인정 их 여 그러니까 할인을 해준대요 할인 근데 여기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리액션을 보여드려야죠 왜냐면 1000원 할인 해줬어요 원래 3000원인데 1000원 할인 해주고 감사합니다 14번째 읍면동입니다 그 사람도 그냥 핫도그 핫도그 이걸 버려야죠 이걸 어디서 버려야죠 제가 1000원 할인 해줘서 사장님한테 리액션 좀 보여 드려요 시청자들이 1000원 할인 해줬다고 너무 감사해요 리액션 좀 보여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잠깐 이렇게 리액션 좀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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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감사하니까 사람들 왔다갔다 피해 안가게 최대한 이렇게 어떤가 나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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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읍면동 퍼레이드 열다섯 번째 읍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디와 제주와의 메카 영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우린 남편 라이브 마 나잠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촌 도우민 여러분들께서 아비를 밸며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비를 밸며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인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의 새까지 함께 즐겨주시면서 박수 그리고 상의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다섯번째 강음면동 퍼레이딩 바비와 제주의 메카 영천동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많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축제 분위기가 점점 물어 오르고 있어야지 불금이 되는 불금이니까 축제 분위기가 점점 물들고 있고 지금 퍼센트 좀 볼게요 몇 퍼센트 37% 나왔는데 여기 앞에 좀 볼까요 우리 여러분 앞에 좀 볼까요 앞에 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저 일단은 충전할게요 충전할거고 네 충전할거고 어 어 충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네 힘이 드네요 여러분 일단 충전했어요 충전하고 있어요 충전하고 있고 에 에 잠깐만요 문자 하나 왔는데 아 제대 아 이씨 날 병 아 네 나비체로 바로 온다 오신 우리 영구천도 민 여러분들 네 조심히 해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박프로 영구천도를 환영이 되십시오 아 아 여기 사람들 딱 보이죠 네 보면은 네 사람들 많죠 딱 있잖아요 네 많죠 네 점점 모여들고 굴금이라서 점점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예 예 여읍선 여읍선 예 예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 아 이제 보니까 10년소 호신 호호 야 사람들 진짜 서귀포 달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달도 많고 네 네, 저기 소가 있네, 소. 소가 있어요, 소. 네, 소가 있네, 소가. 저기 뭐 강돌 망람회라고 하고 있고 네, 저 소, 소들, 소들 노리고 뭐죠, 소. 네, 여기 보면은 뭐, 호돈동. 호돈동 이거. 네, 소가 엄청 많은지 뭐하네. 뭔가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춤을 추면은 같이 춤을 춰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 뭔가 호응이 좀 없어. 왜냐면 육지 사람들처럼 뭔가 호응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호응이 없네. 뭔가 춤을 추면 같이 옆에서 춤추고 이렇게 하면 같이 좋은데 네, 춤추고 좋은데 그 옆에 사람들이 춤을 잘 안 하는 거 같아. 네,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춤을 추면은 어울려서 춤을 춰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돼요. 네, 축제는 맞는데 뭔가 조금 뭐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네, 부족한 축제? 네, 내가 그 춤을 추면, 아, 그 뭐냐. 그 춤을 추면, 아, 그 뭐냐. 그 노래하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희망풍선을 하늘 위로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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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희망풍선. 네, 이거 엄청나죠, 엄청나. 네, 이거 어디야. 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같이 여러분들, 서울의 질레를! 서울의 질러! 이거 내가 뭐하는 건데, 서울의 질러. 그리고 행복. 미래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4회 서귀포 70리 축제장에서 회문의 기운 가득한 이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야 되나 박음매동 퍼레이드 16번째 효돈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도 떴네요 달도 뜨고 2000년의 역사, 명품, 판결, 미래를 표현한 효돈동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읍! 남원읍이네 남원읍 남원읍이면 조만간 표선 나오겠다 표선이 제가 고양이 표선이거든요 표선 남원 옆에 표선이 표선 나오겠다 표선 남원읍 표선면 남원의 명력을 선택하여 남원의 명력은 남원의 명력은 농기의 명령이임 남원의 명령을 보입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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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들면 뭐 하죠 야 밀가미 밀가미 에헤헤 아 남원은 펴서 펴서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뭐 좀 할게요 잠깐만요 뭐냐 뭐 좀 하기야 어렵다 어려워 나 이거 좀 달자 여러분 갈아야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라야 나 들러댕기가 좀 쉽거든 아 그 다음에 남원 갔으니까 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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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이 사람들 여기가 오세요 여기보다는 이 길이 네 이 길이 나 나 나 나 나 나 대화 나 다 나 아니 송 토사는 GitHub 님 여러분 그 뭐냐 그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출 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몇 시 됐죠 여러분? 6시 20분 아 그 8시에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8시쯤에 옆에서 노래 같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실정이 있어버리니까 조금 그랬네요 근데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사람들이랑 손도 추구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끝났나? 끝났나? 근데 다른 동네는 안오나? 다른 동네는 안오나? 다른 동네는 안오는 것 같은데 끝났나? 펴선 오기로 했는데 안오네요 저기 뭐 북거리장단층에 오면은 북거리장단에다 막 춤추고 합니까 네 저기 오세요 네 잘하시죠 네 잘하셨어요 여기 남원 네 여기 남원이라고 네 남원이에요 남원이에요 네 이 남원은 네 남원이에요 육